3국 통일의 웅지를 펼치려 했던 서동과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야기의 주인공 선아공주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가 이어져 천년고도 백제의 역사가 시작된 곳 새롭게 태어난 문화유산과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 펼쳐진 곳 익산회보,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익산회보,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